정상의 운행 정상의 운행을 해야 한다니깐요 너 멀리 떠나가도 너 멀리 떠내려가도 뭐가 멀리 떠내려가? 너 멀리 정상의 운행은 해야지요 표준적인 운행은 해야지요 보통의 운행은 해야지요 너 멀리 떠내려가도 너 멀리 떠내려가도 정상의 운행을 한다 그 장면을 연상해 주시면 너머리 나오잖아요 뭐라고요? 너 멀리 떠내려가도 너 멀리 떠내려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